저는 이 전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보세이큰 중에도 이 숲에서 나를 섬기는 자가 있지.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1주고 하나라도 죽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라이스고치 계속 모독을 그 상대는 라이스! 걔들이 뭔가를 찾아냈군. 어서와, 내가 뭘 바랬는지 보여주지. 그 상대는 마을의 하자. 어둠의 여왕님께 네가 안부를 전하지. 내가 널 꺼내 줄게! 내가 널 꺼내 줄게! 네 팀 나왕님! 저의 여왕님! 이게 저의 여왕님! 정의! 우리의 여왕님! 알았으든 죽었으든 우리와 함께 해라! 네, 알았으나... 체크하는 중 내 명칭이야! 내 명칭이야! 내 명칭이야! 내 명칭이야! 내가 개판을 끌지 메터의 일격 자탄 귀면 안전어놓기 뼈가 부서지도록 힘써주마 내 명칭은 죽었어도 우리와 함께하리라 는 맘에 안 들어 너 맘에 안 들어 둘 영코로 두개 나오는 거 아냐 가자 그래 그래 그린다고? 야, 이건 너무 많다. 글린다, 떴다. 글린다. 네 주종자들과 함께 놈을 처치해라. 내 전장에 있는 하수인이 있는 동안 내 영웅이 면역상태가 된다. 가짜 심장입니다. 코코넛 같은 거 못에 박아가지고 그렇., 그 상대는 그린다, 크로우스킨. 흑비 clearly, 맞춤에 너를 찾았고, 자린 거야... 아니면.. 찾기 내버려cycl인 걸까...? 근데 둘짱이 별로다. 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 들어라! 금요일에는 경품 행사는... 괜찮은 재주로군. 우리 교단에 들어라! 금요일에는 경품 행사는... 끝대로... 왜... 하가사랑 한패가 된 거지? 네가 그녀의 힘을 알게 되면 개처럼 꼬리를 내릴 것이다. 널 기억하마... 누군지 몰라도... 저거... 일단 대기하자. 이야... 이건 너무 크네... 참... 지지 안 되겠어... 탈진으로 가면 어때? 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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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시들어, 둘이 자라나니라! 정리를 이렇게 해보죠. 야, 이거는... 이게 죽으면 이익이 깔리니까 하나만 깔리네. 우리 시들어도 내 신체나니라! 어린이 찾으면 이 땅은 가만히 있었대! 정리, 에반이! 잘하네! 더 잘해야지? 여기다! 죽어라, 내 맘에. 훌륭한 일꾼은 지배하기 어려운 법이군요. 이미 웃기고 가지는 가깝다! 에덴 ol muon introduce a call of mother 가지는 억지겠다! 수빈 vaccine 벌레 보살기 마이 damp prom 벌레 보살기 벌레 보해진iet 그렇지 무리에 합류해라! 다행히 해! 으악 다들 키보드에서 잠깐만 손 떼봐 병 꺼내봐! 침착해! 코스트가 모자라잖아 이게 암암보가 너무 많은게 아니라 흥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야 1코가 부족하니까 자, 침착했어 나들이 이제 손 떼니까 보였죠? 1코 모자란거 보였지? 그래 침착해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해줄테니깐 최대한 핫소스톤 아저씨야 아저씨 방송이어도 최소한은 해야될거 아니에요 화난하게 해줄테니깐 이렇게 해 죽은척하는게 좋을거다 우리 교단에 들어라 아아 아아 아 마지막 이거 뭐야 무라라 우르라 thee multim 자아... 그러나 저는 승리로 마녀 숲을 이겨낼 순 없다. 다른 이들은 어떨지 궁금하군.